20여 군의 4.15 총선 관련 선거 무효소송에서 최초로 재검표에 이루어졌던 한때 민경욱 전 의원의 지역구가 있던 인천연수월 이 경우는 조작의 13% 각 후보에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13%를 대해주고 그 다음에 민경욱 후보하고 정의당의 이정미 후보에게서 두 사람에게서 합쳐가지고 13%를 빼앗는 그렇게 총 26%를 조작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4.15 총선 2020년도 4.15 총선에서의 조작은 전국 평균이 25%였습니다. 황교안 후보 같은 경우에는 종로구에서 한 30% 정도 조작을 했습니다. 26%니까 조금 높은 편이죠. 민경욱 후보를 반드시 떨어뜨려야 되니까. 4.15 총선에서 이렇게 조작값이 지역별로 달랐습니다. 그것은 바로 2020년도 4월 16일 날 선거가 끝나고 바로 그 다음 날 당시 민주당의 전략기획위원장이자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지냈던 이건형 씨 이번에 이재명 캠프의 기획단장을 활동하셨던 이건형 씨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런 소위 보정값 사전투표 보정값이라는 표를 전국별로 다르게 적용된 조작값이죠. 일종의 지역별로 다르게 제공된 조작값을 공개했습니다. 제가 머리를 짧게 깎았던 시절의 이야기인데 사전투표의 조작값 보정값을 적용해서 얻은 광역별 지역구 숫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4.15 총선은 지역별로 다 달랐습니다. 그래서 4.15 총선의 전국 평균의 총조작값은 사전투표 선거인수 사전투표 참가자 수의 25%를 조작해 가지고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당선시키는 것이었습니다. 4.15 총선에서는 지역별로 조작값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인천연수원은 26%를 차지했습니다. 민경욱 후보에게 10%를 빼앗고 정의당 후보인 이정미 후보에게서 3%를 빼앗고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후보인 정의령 후보에게 플러스 13%를 더해주는 그런 조작을 했습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전산조작이 이루어졌고 거기에 따라서 배춘잎 사전투표지 본드가 붙은 사전투표지 자석처럼 사전투표용지가 인쇄되어 가지고 붙은 투표지 그다음에 인쇄해서 자르는 과정에서 발생한 종이치크기 이바리가 붙은 이바리 투표지 그리고 또 아주 중요한 4월 26일 날 최종 변론을 앞두고 있는 투표관리관의 도장이 당일 투표관리관의 도장이 일장기 모양으로 송도 이동의 쟁육투표소에서 1900표가 넘는 표 가운데 무려 1000표 이상 정도가 바로 뭉개진 일장기처럼 뭉개진 그런 투표관리관 도장이 나왔습니다. 그런 현장에서의 어마어마한 그런 실물적인 그런 증거에도 불구하고 전산조작에도 불구하고 현재 천대협 대법관과 조재현 대법관 등이 과연 어떻게 판결을 낼지 상당히 의문이 됩니다. 현재 제가 보기에는 결론을 정해놓고 그렇게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결론은 아마 선관위 측에 승소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렇게 결론을 정해놓고 지금 움직여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부정선거가 발생했는데 불구하고 그렇게 대법관들도 묻는 쪽으로 나가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조작을 어떻게 했는지를 분석을 해보니까 여러분 이렇습니다. 이게 연수월입니다. 연수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조작한 방식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이 선거인수 예를 들면 관외사전투표가 12,957표죠. 12,957표인데 이것의 10%인 관외사전투표에 참가한 선거인수가 12,957명이니까 12,957명의 10%면 12,957입니다. 그런데 0.7이 있을 수 없으니까 반올림에 가지고 12,96표를 바로 정영일 후보에게 더해주고 그 다음 민경호에게 빼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12,957표의 3%가 389표입니다. 이 389표를 또 더해주고 빼주는 방식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선거인수의 13%를 정일영 후보에게 더해주고 그 다음에 민경호 후보에게 10%를 빼앗고 그 다음에 이정미 후보에게 10%를 빼앗는 그런 방식을 가지고 조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의 10%는 12,096표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3%는 이거 더한 것 11,296표 더하기에 389표를 정영일 후보에게 대해주고 그 다음에 또 여기 있으니까 여기 4,889에서 이걸 대해주게 되면 얼추 2표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민경호 후보의 요표는 요표에서 빼주면 12,96표만큼 빼주게 되면 민경호 후보의 4,460표가 나오는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조작을 했습니다. 3구 대선에는 4.15 총선과 달리 전국의 모든 지역에서 조작값 10%, 총 조작률 사전투표 선거인수의 20표였다. 그러니까 4.15 총선에서는 지역별로 많이 달랐고 3구 대선에서는 전국이 동일하게 10%다. 그런데 예외적인 그런 사례들이 지금 조금씩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드문 경우입니다. 예외적인 사례인 경우지만 우리가 한 번 정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외적인 사례는 경기도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경기도 일부 지역에서 조작값 13%, 총조작값 16%, 26%인 지역이 발견된 겁니다. 그러니까 3구 대선에는 지금까지 우리가 알아온 것은 전국에 모두 동일하게 10%, 플러스 10%, 마이너스 10%를 조작해 가지고 사전선거 참가자 수의 20%를 전국에 동일하게 균일하게 조작을 한 것이다. 이렇게 지금까지 이해를 했는데 그런데 경기도를 조사하다 보니까 일부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 10% 이상을 조작한 지역이 나옵니다. 그중에 하나가 바로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바로 이 지역입니다. 이 지역이 보면 뭔가 하니까 경기 표천시입니다. 경기 표천시에서는 소위 사전투표 선거인 수의 47,115표에 16%를 조작했습니다. 16%가 보면 16%가 7538표가 됩니다. 반올림 처리했습니다. 그다음 윤석열 후보는 자기가 실제로 사전투표에서 받은 표에서 16%를 뺍니다. 그게 총조작이 얼마입니까? 32%를 조작한 겁니다. 32%를 조작해 가지고 이재명 후보에는 득표율 기준으로 32.6%가 48.6%로 늘어나고 윤석열 후보는 62.84%가 46.84% 줄어드는 겁니다. 이렇게 10%가 전국의 동일한 것으로 봤는데 경기도 일부 지역 예를 들어서 포천시 같은 경우는 총 32%를 조작했더라. 이런 결과가 나온 겁니다. 또 한 지역을 보시기 바랍니다. 또 한 지역을 보면 연천구입니다. 연천구도 상당히 크게 조작을 했습니다. 사전투표에 참가한 선거인 수가 14,274명인데 이것에 16%를 조작한 겁니다. 16%를 그렇게 해서 16%를 대해주면 6,350표가 나오는데 이것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식적으로 발표한 데이터입니다. 이 표에서 이것을 교정하게 되면 실제로 얻은 표를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는 4,066표만 얻었는데 조작을 통해 6,350표를 얻은 것처럼 선거결과 발표가 된 겁니다. 실제로는 9,406표를 윤석열 후보가 얻었는데 사전투표 조작을 통해 표를 빼앗겨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발표한 것은 7,122표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포천시하고 연천구가 경기도에서는 이례적으로 20% 조작이 아니고 32%, 각각 16%와 마이너스 16%를 그렇게 적용한 그런 사례들이 이례적인 사례가 전국에서 그렇게 발견됐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포천시하고 연천구는 군인들이 많은데 이런 것과는 관련이 없는지 앞으로 추가적으로 한 번 더 분석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보시죠. 그런데 또 이런 지역이 발견됐습니다. 경기도 가평입니다. 경기도 가평은 14%씩 적용을 해가지고 모두 28% 조작을 했습니다. 전국 평균은 20%보다 좀 높은 것이죠. 그러니까 경기도 가평 같은 경우는 사전투표 선거인 수가 2만 2,103명인데 여기에 14%가 2,210명입니다. 0.5는 반올림하고 0.5 미만은 그냥 떨어뜨립니다. 그렇게 해서 이재명 후보가 실제 사전투표에서 받은 6,399표에다가 2,210표를 더하게 되면 9,493표를 얻은 것처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겁니다. 윤석열 후보는 원래는 1만 4,655표를 얻었는데 2,210표를 빼앗습니다. 그래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만 1,561표를 얻은 것을 발표했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가짜인 거죠. 이것은 실제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 진짜를 우리가 추정해봤습니다. 추정해보니까 이렇게 달라진 것이죠. 그러니까 두 개의 표를 더하게 되면 가평군의 총 조작된 투표 사전투표 수는 4,421표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경기도에서 아주 예외적으로 조작률이 높은 지역이 있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이고 아예 다른 지역 경기도 다른 지역의 대부분 지역은 전국 평균하고 동일합니다. 예를 들면 경기도 양평군 경우처럼 사전투표 참가자 수의 4만 5,534명의 10%인 4,553 이것을 이재명 후보에게가 실제로 받은 표에 더해주고 윤석열 후보가 실제로 받은 표에서 빼주는 이런 조작이 대부분 지역에서 행해졌고 지금 말씀드렸던 포천시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여러분들 포천시입니다. 포천시 그 다음에 16% 한 대가 연천군 이거 32% 총 조작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28% 총 조작에 이루어진 곳이 바로 가평군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보고를 드린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그 보고를 드린 이유는 또 여기도 양평군도 여러분 정상입니다. 양평군은 이렇게 보고를 드린 이유는 어떤 이유인가 하니까 4.15 총선에서는 지역별로 조작값이 달랐기 때문에 지금 이제 곧 최종 판결을 앞두고 있는 지난해 6월 28일 날 실시했던 재검표 실시됐던 인천연수월 민경욱 전 의원이자 국투보 상임 대표 내 지역구에 대한 천대엽과 조재연 등 대부분 2심 판결이 곤데려지게 되는데 그곳에서는 결국은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서는 13%의 사전투표 선거에서 14%를 더해주고 그 다음에 민경욱에서 10%를 빼앗고 그 다음에 이정미 정의당 후보에게서 3%를 빼앗는 그래서 플러스 13 마이너스 13 총 더하게 되면 26%의 조작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4.15 총선은 지역별로 다른 조작값을 적용했습니다. 지금까지는 3구 대선 2022년도 3구 대선에서는 전국에 동일하게 플러스 10% 마이너스 10% 합쳐서 총 20%의 조작을 전국 동일하게 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막상 경기도를 분석하다 보니까 아주 예외적으로 경기도의 포천시 양평군 그리고 연천군 양평군이 아닙니다. 연천군 그 다음에 어디죠 가평군 이런 데에서는 포천시하고 또 연천군은 총 32%의 조작 그리고 가평군은 28%의 조작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조작을 한 거죠. 투표를 이렇게 엄청나게 조작을 해가지고 물건을 하나 훔쳐도 이렇게 감방을 가야 되는데 투표를 훔쳐서 권력을 훔치고 국회 권력을 장악하고 대통령 권력을 장악하고 지방 권력을 장악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덮으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지금도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고 대법관들도 정신줄을 낳았는지 정신이 나갔는지 오락가락하는지 알 수가 없지만 끊임없이 선관이 성소 판결을 내리기 위해서 그렇게 광분하고 있으니 이게 나라가 나라가 아닌 거죠. 나라가 정말 나라가 아닌 거죠. 오늘 여기 남우걸리님이 법치를 외면한 윤석열은 적각 자진 사퇴하시오. 이런 이야기가 나오시네요. 이상열님은 참 실망을 크게 하셨는지 일말의 기대가 사라지는 느낌입니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든 이런 어마어마한 조작들이 문재인 정권 하에서 5대 공직선거에서 자행됐는데 대한민국이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여전히 물음표가 굉장히 강하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주